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에도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유행에 따라 핫플레이스라는 인기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종로와 명동, 부산에서는 서면, 대구에서는 동성로 등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번화가들이 있었죠. 1990년대부터 사람들의 일상에는 핸드폰과 인터넷이 함께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정보의 공유와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데이트 장소들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스마트폰 시대에는 정보 공개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다양한 핫플레이스들이 생겨났죠.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된 곳들은 사람들의 관심사뿐 아니라 부동산과 맞물려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용어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기존의 인기 지역에서 장사가 잘 되는 상가들이 건물주의 요구로 갑작스럽게 오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 자리에서 밀려서는 다음부터는 그 지역 상권들이 아예 죽어버린 현상을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주로 상류층의 신사를 의미하는 젠트리와 명사형으로 무엇 무엇화하기라는 의미를 가진 피케이션이 만나면서 젠트리투성이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어 그대로의 의미는 낙후된 지역을 고급화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임대료가 저렴했던 지역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는 현상을 말하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익 욕구로 인해 오랫동안 있어 온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서서히 이루어지던 과거 현상에 비해 현재는 소비자들의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정보 공유의 속도도 빨라지면서 최근에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죠. 물론 사회적 현상은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영향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전망이 밝을 거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도 있지만 핫플레이스가 되기까지는 SNS를 통해 많은 입소문이라는 수요층의 심리도 있죠. 처음에는 저렴한 지역의 임대료를 보이다가 갑자기 급등한 현상이 생기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들로는 미국의 뉴욕 브로클린이나 실리콘빌리에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빌리의 부유층은 샌프란시스코의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집값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으로는 대체적으로 건물들을 투자적 목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문난 맛집이라던가 유명한 곳들로 사람들이 몰려 상권이 활성화되면 건물주는 이 건물을 비싸게 팔아서는 다른 곳에 더 좋은 건물을 사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동인구가 몰려들게 되고 지역 활성화가 되니 건물주나 투자자들은 건물을 사고 팔면서 점점 상가 신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과 비슷한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뉴스에서 좀 더 잘나간다 혹은 요즘 그 회사가 잘된다더라 하는 소문을 통해 매수와 매두가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주식과 다른 점은 건물 소유주끼리의 거래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건물을 임대에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장사를 해오다가 갑자기 본인이 있던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원래 장사하던 매출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도 감안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걸리는 문제점은 매출액의 증대와 임대료 상승폭의 속도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직장생활에서 월급은 10만원 올랐는데 같은 기간 동안 물가는 30만원 오른거랑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죠.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첫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사업자의 멘탈 부분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번 영상의 내용도 사업이 어려운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나빴다 혹은 인건비가 비싸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분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공생을 해야 되는데 왜 건물주는 자기밖에 모르냐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출도 오르면서 임대료가 올랐다고 징징되냐 하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자영업을 해오면서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느낀 부분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규정해서 판단한 것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상황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여러가지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공부해두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 혹여나 많은 분들에게 상식적인 보탬이 되었으면 하네요.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스, 터키, 멕시코 등의 상위권 다음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7%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2% 정도보다 2배 정도의 수치라 할 수 있죠. 젠트리피케이션과 자영업과의 밀접한 관계로는 그 형상 과정에서 좀 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전시대와는 달리 상권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소비층이 늘어남에 따라 시각적인 분위기가 좋은 곳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한양대 근처에 있는 성수동 카페거리라던가 젊은이들의 로망으로 가득했던 홍대거리가 런던 쇼디치와 같은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보였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개발도상국 때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의 특징은 기능성을 추구하는데 반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면 디자인을 중시하게 되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편이었는데 70, 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제품은 비슷한 디자인으로 좀 더 기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교육기회가 많아지고 사회 진출이 일어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주요 소비자는 디자인에는 다소 무던한 남성에서 좀 더 성세한 감각을 가진 여성으로 확대되어갔죠. 그로 인해 기존에 팔던 가전제품 등은 동남아로 수출을 확대해갔고 국내에서는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타켓으로 제품의 성능보다는 디자인을 중시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제품뿐 아니라 맛집의 인테리어라던가 카페의 분위기로도 연결되는데요. 커피맛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곳에서 맛있느냐에 따라 그 상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카페 체인점이 퍼져있는 스타벅스를 보면 커피맛보다 실내 분위기에 대한 가격이 비싼 값을 지불하게 만들었죠. 최근 들어서는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소형 상가들이 특색있는 인기가 생겼는데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건물주들은 걸레 등을 통해 건물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임대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된다는 소문으로 인해 자영업자들도 모르게 되는데 어쩌면 너무 높은 가격이 진입을 하게 된 상황이기도 하죠. 한국사회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높아진 임대료를 부담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당황스러움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다루는 논제 중에서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신해서 새롭게 들어온 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자라고들 하는데요. 원래는 개성있는 동네였는데 땅값이 비싸지느니 어차피 똑같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들이 자리를 차지해서는 이제는 대략 그 지역이 인기가 없어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동네 개성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더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가 죽어간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은 모두 동일한 감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서 개성적인 동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획일화되고 도시 느낌이 나는 깔끔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즉, 주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한창 이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가치가 정점에 올랐다가 프랜차이즈로 획일화되니까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존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기간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치의 정점에 내려갔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 유명세를 타기 이전까지의 하락을 의미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쉽게 요약하려면 개성있는 맛집이 있기 전에 동네를 찾는 사람이 하루 100명이었다면 맛집이 유명세를 타고서 하루 만 명이 되었다가 젠트리피케이션 이후의 획일화는 하루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도 5천명이나 된다는 거죠. 오늘은 핫플레이스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이유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들 때문에 동네가 다들 죽는다고 인식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모든 것에는 단순하게 잘된다 안된다라는 단순함에 영원한 결과가 없듯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정리만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mir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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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d hm